네 바로 할게요 최정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SSG스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극적인 경기의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오늘은 좀 뭔가 경기가 좀 힘들게 진행돼가지고 오늘 좀 어렵겠다 했는데 제가 오히려 찬스가 안 걸리고 투하우 때 좀 약간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일단 동점 홈런이 된 것 같고 유섬이가 에레디아랑 유섬이가 너무 멋있는 플레이를 해줘가지고 극적으로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상대 기세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 만큼 감독님도 좀 힘겨루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기아가 어떻게 잘하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선수단은 좀 그런 기세에 대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을까요 뭐 특별한 마음가짐은 없었고요 그냥 저번 주 이제 수원 경기 때 좋은 분위기를 계속 가지고 오늘도 게임에 임했는데 뭐 어찌됐건 이겨가지고 네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 SSG의 기세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일단 또 홈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극적으로 사실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을 법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편한 상황이었다고는 했지만 좀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정의향 투수가 워낙 공도 좋고 치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 시합 전에 분석을 통해서 알았는데 정말 일단 폴 카운트가 좀 유리한 게 도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정말 투아웃에 나갔다는 게 정말 마음이 편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석 전까지는 아 오늘은 안 나오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좀 주변에서 부담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생각이 이상한 생각이 상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결과가 계속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네 번째 타석에 안타 하나가 나오고 나서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경기 전에 기자님도 참 많이 오시고 지금도 사실 관심이 되게 뜨거워요 이 관심은 이제 최다 홈런 신기록이 될 때까지 좀 계속 될 텐데 좀 앞으로의 경기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좀 임하고 싶으실까요 오늘처럼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나오는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시합 속에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그냥 뭐 저도 어떻게 쳤는지 모를 정도로 홈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최다 홈런 타이까지 왔는데요 장성호 해설위원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홈런 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고요 최정 선수에게 또 그 홈런이 어떤 의미인지 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는 입단 해서부터 이제 쭉 이제 1군에서 야구하면서 홈런 타자라는 생각을 계속 안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중장거리 타자라고 생각하고 좀 타율 올리고 싶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큰 부상 없이 한 시즌 한 시즌 잘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홈런 수가 누적이 돼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부상이 없다고 홈런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? 어렸을 때부터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홈런의 가장 큰 힘은 좋은 거 잘 먹은 결과일까요? 네 그냥 좋은 타이밍에 좋은 포인트에 맞아서 홈런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홈런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또 이번 주에 또 멋진 홈런으로 홈에서 또 멋진 기록까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최종 선수였습니다 와 타진 엄청 많이 좋겠네요 타진 엄청 많이 좋겠네요 타진 엄청 많이 좋겠네요 고! 타진 엄청나게 하네 полностью 최대한 플레이 재미있는 탐진HHH kont수 도 중 2017 hardened 지난 문 Life 진경 이 뉴스를 인허 고맙습니다.